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라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 각급 부대를 중심으로 재난재해는 물론 북한의 도발 위협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중앙진안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방부진안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기상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조치 요원들의 임무대기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육해공 3군 역시 각 군의 특성에 맞춰 재난대책본부를 운용하고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재난대책본부를 각 부대별로 운용하며 기상에 따라 훈련과 같은 부대 활동을 과감히 변경할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는 지침도 하달됐습니다. 합참은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하며 유형별 적 도발 대응태세를 보완하는 한편 적 활동 감시를 지속해 특위 징후를 식별하면 신속한 상황 보고와 대응태세 격상을 지시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아멘